나는 겁쟁이랍니다 공포방송 2019년 8월 8일 Start G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기야 여기 여기가 바로 그 스피널베 배붕이 움직이고 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여기야 여기가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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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 우선 여러분들 여기는 여기는 좀 이따가 첫번째 집이 있거든요 그 첫번째 집을 들렸다가 여기는 두번째나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건 내 계획이 없던건데 여기부터 가면 안된데 여기 계세요? 바람이죠? 바람이죠? 바람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바람이잖아 바람이잖아 바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바람이잖아요 바람이잖아 Whoa Billy 바람이 좋아 何? 나 봤어!! 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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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봤어! 나 봤어! 나오지마.. 나 봤어! 나 봤어! 초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아셨죠? 저건 바람이라고 본다 저건 바람이라고 본다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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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썸네! 잠시만요. 아깝지.. 이건데..? 얘네 이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하면 보인다? 이렇게 하면 보여 이쪽에 이빨이 갔을때는 희한한 현상일세 왜.. 희한한 일이야.. 이런.. 서브.. 바람.. 바람의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라고요.. 바람입니다 바람이라고요.. 바람이라고 믿고 싶네요 바람이.. 네 맘대로 해 소리 소리.. 뭐야..? 집중! 뭔 소리야? 뭐야..? 뭔 소리야? 잠시만.. 잠시만요 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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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샷 준비! 간다! 소리 들었지? 밖으로 나갔어 잠깐만 밖으로 나갔어 잠깐만 밖으로 나갔어 밖으로 나갔어 밖으로 나갔어 스샷 준비 100% 뭐 있다 100% 큰 기운이다 이거 여기 누구 있어요? 거기 누구 있나요? 뭐야? 하지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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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시켜드려 확인 시켜드리고 도망가 하지마 이 새끼야 확인 시켜드리고 도망가 화 좀 조금만 푸시면 안되겠습니까? 화 좀 조금만 푸시면 안되겠습니까? 저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? 저 혹시 기억 못하세요? 무슨 소리야? 뭔 소리야? 이거 바람이 아니잖아.. 이거 바람이 아니야.. 이거 바람이 아니잖아.. 뭐야.. 이거 바람이 아니잖아.. 아..저거 뭐지.. 자꾸 막 가서 확인 했는데.. 아..저거 왜 자꾸 저거.. 누가 만지나..? 잠깐만.. 솔직히 여러분들 말 말씀드릴게요 이거보다 저 뱅풍.. 저 뱅풍이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계십니까? 혹시 계십니까? 하지마.. 갑자기.. 하지마라니까요.. 진짜 왜그래요.. 하지마라니까요.. 하나도 안된.. 하나도andi 하나도 decades 가 Reddit 하.. 하나도 contro 알았다.. 이것만 하고 나갈게요 아니 이것만 하고 나간다 할게요 여기 뭐야? 뭐 있어요? 뭐야? 아니 뭘.. 그냥 나갈라겠는데.. 나 진짜로.. 아.. 나 미치겠다 진짜로.. 지금 뭐 하는 거야.. 아.. 나 가.. 뭐야..? 헛허헛헛헛iances 헛헛헛ㅜ 어헛 어허헛 어허헛 미언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빨리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병풍 접었고 병풍 접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다시 원어치 시켜놓고 그 다음에 덴베도 하나 바로 드려볼게요 덴베 하나 바로 드릴게요 저희만 물러나겠습니다 불을 잘 타고 있죠? 불을 잘 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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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, 또치, 또치 잠시 후에 신통치 않네.. 자..말씀 좀 해주십쇼 방금 전에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구독!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